저희 둥랑불패까지 깨고 나머지 퀘스트를 진행하고 엔딩을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소룡은 피자권법 9성까지 올렸고 야구권 6성 다른 친구들은 다 부근의 부공을 10성까지 익혔습니다 이기는 노동불을 익히고 있구요 경력독법을 다 익히고 통화독법 보성이네요 그리고 단예 20등급 용맥신검 만땅 분명신공 3급 마이크 괜찮나요 이제? 양반은 11등급 현철검법 6급 아면소원장 아 현철검법 10급 아면소원장 6급 올리고 있구요 영어충 20등급 진무검의 화상검법 6급 독고구검 10급 세수경을 익히고 있네요 나머지 책들을 찾고 엔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4파로 진행중이고 거의 이제 끝 무렵입니다 책 8개를 찾았네요 1,2,3,4,5,6,7,8,9,11 3개의 책만 더 찾으면 됩니다 일단은 4파로 진행할거기 때문에 나미파 장문인을 쓰러트려 볼게요 엔딩 보기전에 남은 음량으로 분량을 전부 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얼마나 있지? 그러면 두 녀석에 살펴보겠습니다 자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정도면 한... 10개 정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여기 Soo 여기 눈물같은데? MARY파죠 일단 털어보자 어 아무것도 없네요 거짓문파 저르겠습니다 방구반을 좀 올려볼까요? 아니면 올려볼까요? 자살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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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충 과연 안방인 안되네요 안방인 안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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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s over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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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다를 안고 와서 거의 야구권은 커녕 피사건보도 아직 습성을 못 만들고 그리고 엔딩쪽으로 마지막 화산농검을 진행할 것 같아요 피사건보까지는 습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룡 18장을 익히면서 화산농검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여기 숨겨진 동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회가 지회가 문삼님 반갑습니다 이소보가 어디 있을까 막내 객장 아니면 유관 객장에 있을 것 같아요 금사동굴이 금사동굴이 두어 봐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네요 아직 안 되네요 아직 안 되네요 페 При선농검 다시 한번 레벨을 한 개만 올려 보고 보겠습니다 흰 레벨을 timed bis USA 2019 쌈출 순간 한특 班 15 마지막을 지 broadly 아직 cover 시벡동 노가다를 많이해 나를 잘 atraını 만족하는 första 어쩔 수가 없네요 좌우 호박킹들은 랩키사건법보다는 랩키사건법에 분명권이니까요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랩키사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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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다 이제 레벨이 오르니까 의천검을 빼고 공격력이 81이 됐거든요 의천검이 20을 올려주니까 지금 81인데 아마 80이 넘으면 의천검이 뽑힐 것 같아요 다행히 뽑혔네요 이제 사막 폐허로 가서 백마 소소풍을 얻고 배타고 원왕도 찾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못 뽑으면 어떡하지? 과연 아직 안되는 것 같네요 레벨 노가다를 너무 안해서 저게 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백통한테 10분 정도만 다녀오면 제 생각에 레벨 2개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배타고 나갔다 올게요 황하를 따라서 그리고 따라서 서해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서해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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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해바다로 숙소 서해 이제 피사건보 9급이기 때문에 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장 안하고 싸우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 싸울 수 있네요 이솔에 혼자 싸우겠습니다 원왕도도 얻어야 돼요 지금 나온 김에 원왕도까지 얻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아 빵이죠 결검 획득 원왕도가 제일 먹바다 쪽에 있을 거예요 원왕도가 제일 먹바다 쪽에 있을 거예요 원왕도가 제일 먹바다 쪽에 있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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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허허... 요게... 아마 권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58장을 배우기에 뭘 배워야 되지? 철저하게 만나요 철저하게 만나요 태연경 태연경 실상권보호 한번 배워볼까요 실상권보호를 배워서 권법이 60정도 넘어가면 감염집 발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만나요 철저하게 만나요 철저하게 만나요 철저하게 만나요 진심 보상 배략들이 생겼나 철저하게 만나요 철저하게 만나요 기와부격, 체력이랑 공격 방어화력 같은 걸 보여줬는데 지금 천연인삼 같은 아이템을 많이 먹어줬기 때문에 안 메워도 될 수도 있어요 10급? 어우 300급이 다네요 영어총승급 출산권 목표점 도와동급급 건법무술 57로 올라갔죠 출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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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캠핑 잠시 뱀베이 병원 문화의 수령상공 동공 문화의 수령 상공 이상 반영공급 세상 반영공급 세상 반영공급 이수룡 체력이 없으니까 흑옥단속보 하나를 먹고 가겠습니다 자 권법무술 한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권법무술 한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혼자 싸워도 되는데 다른 친구들도 당 없이도 올리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 18장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아직 안되네요 65 이상이어야 되나 protests 평화 6장 5 6 . . . . . . . . . 여유 공 glad 뭐 이렇게 지으면 수능 나 풀려나 인도구 에피소드 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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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올라갔기 때문에 곤곤대 나이를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컵법옵나? 없네요. 어느 쪽은 양의 권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소룡 레벨 하나만 더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야말로 강릉 18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안되죠? 아 이게 매력... 건법이 아니고 매력을... 음향조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자질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죠. 자아 비급을 익히면은 왠지 음향조화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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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만 더 전투를 하면은 이소룡이... 백마수 소풍을 얻을 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깨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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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정력이 20이면... 어? 레벨을 하나 더 올려야되나? 84인데 공정력이... 연희갑도 올라가니까 79... 아 이거 제 생각에는 한번 더 올려야될 것 같아요. 그럼 이소룡만 노가다를 빨리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김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4파로 진행하고 있고 책 하나만 더 얻으면 바로 무설대회 시작하도록 게임을 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력이 하얀색이 되었죠. 내력이 하얀색이 되었죠. 내력이 하얀색이 되었죠. 공격력도 108로 오르고 생명력도 거의 풀로 쳤습니다. 과연 될지... 아... 역시 내력... 음향조화를 시켜줘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였네요. 세이브를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객잔 2개를 아직 안 들렸죠. 이소보를 만나서 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없으면 유관객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노가다를 좀... 했네요. 원래 노가다 없이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순수 무력이 딸려서 100만 소품 퀘스트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랩에 3개 정도를 노가다 했습니다. 이제 되겠죠? 어? 아직 안되네요. 어? 아직 안되네요. 아... 유천검 20에 연희가 5였나? 25인데 공격력 8 83이죠? 아마 순수 무력 85가 돼야 되나? 아... 검술이 낮아서 그렇다고요? 다른 검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마 현찰검법이 검... 검술을 많이 올려줄 것 같은데 요걸로 레벨 하나만 더 노가다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 이거 예전에 할때는 어... 좀더 레벨이 낮아도 됐었던 것 같은데 쓰읍... 주공도 거의 야구권밖에 안 썼었는데 그때랑 좀 다르네요. 어쩔수 없이 주객통 할아버지를 한 번 더 요리해야될 것 같아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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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59점 한 번 더 익혀보겠습니다 95만 5천번 죽을수도 있겠다 수급한 수급을 안 먹어도 승급을 할거기 때문에 한 번만 버틸 수 있네요 어? 근데 더 남았었네요 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 공급대출이 도망가는 바람에 뒤에서 익혔어요 저의 건법이 건법무술이 오히려 70으로 오르고 검수리법은 그대로고 공격력은 110이 되서 백마사풍 진행할 수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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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총 보니까 방어 능력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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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100만 화식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간으로 영어충한테 성품검보를 주면 과연 경치가 얼마나 나올까? 자질이 엄청 높거든요. 영어충이 30이면 업무를 배우네요. 이소룡 저는 제게 처음 배웠을 때 120인가 그랬는데 그 업치가 이 정도면 거의 4배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질이 4배가 높습니다. 사질이 4배가 높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역시 답은 규화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마소서 풍백득 이제 엔딩에 거의 다가섰는데요. 지금 유광객장에 가서 남은 돈으로 모조리 생생조화단이나 천황보명단 모든 수치를 풀로 채워주는 아이템을 얻고 마지막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